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최고위원회가 또 8시 반에 있죠? 의원님? 네. 9시부터 있습니다. 9시부터 비공개로 하고요. 9시 반부터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9시에 진행이 되면요. 비공개 회의는 항상 그런 내용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당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야당이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전국의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의결하고. 네. 그래서 약 30분의 시간도 짧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는 정말 일을 잘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이 터져서 자신에게 되게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일이고 야당 대표로 써야 될 일을 철저히 하고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잘 해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아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하지만 강단이 있고 나라 지도자의 면모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그런 게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 회의를 하고 나면 다시 또 좀 모여서 이제 뭐 지금 말씀처럼 체포영장,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리고 국힘의 저 뭐라 그럴까. 무도함. 무도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선거구제 그리고 또 향후 우리 같은 경우에 30조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국민을 살려내자. 아 추경하자고 그러셨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알차게 일들을 전개합니다. 네. 민생 문제도 많이 언급하시겠군요. 민생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자 이런 말도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좋은 생각,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성공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런 좋은 제안들을 내고 정책의 의장하고 가장 가깝게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집행부에서 활동을 쭉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 이재명으로 봤을 때는 위기이자 또 기회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잘 극복할 것 같습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좀. 네. 걱정 많이 되죠. 이런 일이 있은 적도 없고. 네. 초유의 사건이고 헌정사상 처음이고. 네.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다 가졌고. 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네. 그래서 야당 당표를 제거하려고 온갖 덫을 깔아놓고 그 덫에 탁 걸려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럽죠. 네. 그런데 이 걱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위기이자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이들이 만들어 온 체포영장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300번 정도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어느 계좌에라도 돈이 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장롱에 숨겨져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돈 상자라도 보관했다든지. 그렇지. 뭐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엄포를 놓았던 예약 뇌물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네. 128억이 뇌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뇌물에 예약 뇌딱지를 붙여서. 예약 뇌물. 예약 뇌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 내용을 뺀 거죠. 의원님 정치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전에는 사회운동에 하시고. 뇌물 중에서 내가 1년 뒤에 줄게. 2년 뒤에 줄게 하는 그런 뇌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이가 없어. 이름을 어떤 분이 지으셨더라고요. 예약 뇌물. 예약 속 뇌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래야 사실은 물증이 있고. 이것으로 걸고 싶었을 텐데. 그것으로 못 걸고. 예약 속 뇌물만 흘리다가 끝내는 구속영장에 빠지고요.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할까. 네. 사실은 과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지원 원내대표를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며 소환합니다. 그래요. 그때. 예. 소환해서.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중수부에서 소환해가지고. 야당을 또 때려잡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저축은행의 은행장이 박지원 대표에게 돈을 몇 천만 원을 줬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엮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짜하고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던 건데.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이든 소환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 날짜하고 장소를 특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분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짜하고 시간을 특정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딱 박지원 대표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조각 사유가 탄핵됐던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든 그렇게 돈을 줬다고 엮어보려고. 네. 사실 그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정을 많이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줬다 이러고 싶은데 특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내용조차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배임. 네. 기부, 광고. 네. 광고한 것을 뇌물이라고. 제3자 뇌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빈약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말은 그럴싸하니. 네.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뭐 법원이 그렇게 허락허락하지도 않고요. 벌써 체포영장에서부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시를 똑똑히 당한 거죠. 지금 검찰에. 그래요?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 토요일입니까? 국회본청 앞에서 매주당 당직자들 한 3천여 명 모였습니까? 어머님. 네. 그렇습니다. 한 3천여 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가득 차서. 네. 국회 계단도 가득 찼고요. 네. 보통 보도에는 이제 계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계단에 서 있으니까 앞에. 네. 언론과 그 뒤도 우려 걱정하는 분들과 이재명 대표도 지키고 민주주의도 지켜야 되겠다. 네. 윤석열의 폭정에 맞서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날은. 실제로 그날 직전에 지역위원장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면서 급하게 한 번 모이자. 아 갑자기 한 거구나. 그렇죠. 목요일 날 지역위원장들 방에 의견들이 올라왔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김에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국회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총장이 제안하신 거기도 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을 이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전국지역위원장들 모임을 하자. 그래서 전국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또 전국지역위원장들이 또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같이 국회의원과 모여서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고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다 모여서 대회를 열게 된 거죠. 대회를 여는 곳에서는 우선 김상희 의원님 같은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사실 되게 점잖으신 분이죠. 그렇죠. 잠잖으신 분이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요. 헌정사상 이런 거 처음 본다. 내가 국회 부의장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박정희 정권 때도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 때도 허물이 복정이었지만 이런 사례까지는 없었다. 이러면서 박정희 전두환보다 더한 검찰을 사유화해서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세게 해주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 당원들하고 함께 시청합에서 장애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30만 정도 나온 걸로 알고. 혹시 토요일 날 아니면 오늘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장애 집회를 좀 비정기적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금요일 행사도 지방에서 필드에서 먼저 의견들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0만이 남대문에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밑에서 열기가 올라온 거군요. 그 열기들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그날 금요일 날 지역위원회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에 가서 회의를 저희 지역 당정이 있어서 한 50명 모여서 회의했는데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아마 부산 그제입니다. 부산에서는 대회를 했을 겁니다. 부산에서도 그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요구가 계속 있어서 사실 국회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런 장을 필드에서 한번 열어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아마 그럼 또 이제 우리 시청합에서 시청합에서 서영길 최고위원님 될 수 있겠네요. 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방비 폭탄, 에너지 폭탄, 이자 폭탄, 물가 폭탄 사실 너무 어려운 이 지경에서 윤석열 정권, 풍탄 정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크게 경고하자. 그래야 겁먹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걸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검찰의 구성영장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의원님. 언론에 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영장이 정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친다. 이런 예상도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예상도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구성영장 이번에 세포동이 한 27일 날 표결이 붙여집니다만 또 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한 가지는 이 검찰이 구성영장 쓰기를 서로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집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왜? 그동안 압수수색하면서 돈이라도 나오고 받고 어디 들어가 계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엮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대법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5,500억 원형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했습니다. 2018년도죠?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배임이라고 엮어야 되니 사실 자기 검사들 과정에도 5점이 남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야 했던 것들도 불편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건 대통령실에 압박이 있었을 거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제 자백을 한 거죠. 이거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영장 문제가 많아. 내용이 없어. 여지껏 이런 거였어. 돈 한 푼 받은 게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또 영장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압력을 넣었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으로 그들이 시각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선 한 가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이 재판가족 속에서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하고 김건희 엄마하고 이거 빨리 특검하고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데 벌써 그 시각이 살짝 돌려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두 번째는 50억 곽상도 무죄 이걸로 분노가 심해지니까 대장동 특험링이 나오고 그런데 대장동 건 파면 뭐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당시 윤석열 주인검사가 나오고요. 부산저축은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담당했던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화동인 6호인가? 당시 부정대출했던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다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이 담당했던 피의자였던 조우영 등등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불거지니까 그 시각을 또 이걸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신 반짝거리고 이건 이것대로 대응하고 무능한 국정농단,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대장동의 윤석열의 게이트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곽상도 검사 그리고 박영수 검사 최재경 최재경 검사 이렇게 나와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토착세력의 비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딱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부패검사의 검사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게이트, 검사 게이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 게이트 네. 대장동 사건 회의도 들어가시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계속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영장 시질심사 나와서 당당하게 받지 왜 국회에 숨어서 방탄해 이재명 당대표 나와서 받아 시질심사 그렇게 자식 있으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얘기고 이제 실제로 자기네가 봐도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뭐 이거 기각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부결시키면 또 낼 거야 이런 것처럼 의도한 거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도한 내용이고 그리고 체포영장 자체 아주 부실한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그냥 국회가 있는 절차대로 하면 끝납니다. 그래야지 또 보내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정신을 차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서 실질심사를 받으면 검찰의 정치검찰과 검찰 권력의 의도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국면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거기 국면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당하는 거지 그냥 그럼요. 그럼요. 국회의 내용도 없이 알짱거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국회가 확실하게 검찰에게 대통령실에 대통령에게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다. 네. 의원님 바쁘신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저항선의 큰 정치적 저항선이 하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서영교 최고위원님이 계시니까 서울의 소리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고 서울의 소리가 우리 판만 들겠습니까. 언제나 공정하고 홀바르고 정의로움을 취향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의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파이팅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채팅방에 서영교 의원님을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은 더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그 안에서 윤석열 탄핵 안철수 되면 탄핵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내힘 덕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태양은 또다시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조만간 시청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명을 거둘지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답 Behind the Wall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